그러면 다음은 일일일선 스카우트의 제일 중요한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는 거죠? 착한 일 하나에 재료나 포필이나 이런 재료를 하나씩 얻는 걸로 빨리 용기입사 이곳 모든 놀이 갈툭 바퀴만 가기 말타기 놀라고 아니 학교에 보고 먹을 게 뭐 있다고? 그런 이유도 없지 않나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왔습니다 저희가 먹을 게 없어서 착한 일을 하고 먹을 걸 좀 얻어가려고 왔습니다 뭐든 주십시오 한 군데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저 좀 씻어야 돼서 예예 저는 뻔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방 선생님 이란에 방 선생님께 돌봄 주원씨가 무엇이든 가세요?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아 난리 났어 주원이랑 아니다 아 제가 갈게요 거기를 바꼈어요 지금 이제 선생님 제가 지금 바꼈어요 와 더면 이쁘다 아 이것도 착한 일이네 이거 되게 착한 일이네 일로틀 수상이오 아하 아 아 대박이다 너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어 잠시와 맞은 정말 이런 기분 처음이야 어 가끔씩은 야 너희 댄스부야? 네! 아 진짜? 오늘 김종비 선생님이야? 안녕하세요! 선생님이 가수야? 개그맨이야? 안녕하세요! 선생님은 무슨 가수야? 이 가수 중에 뭐야? 코요테 오 알고 있네 싸이의 말춤 알지? 네 그거의 원조가 코요테의 순종인거야 몰랐지? 네 아 진짜로 말춤은 어떻게 했어 말춤 해봐봐 하나 둘 셋 넷 어 잘한다 말춤은 이렇게 가잖아 뭐냐? 그럼 지금부터 이제 순종 노래 있나요? 말춤 아 이거 이거? 봐봐 선생님이 잘 봐야돼 둘 셋 넷 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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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 House 김남ree 주민정비 2표야 먹어 에아 여기다가 사실 버터를 좀 바르면 맛있는데 아저씨가 버터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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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른손 잘한다 여러분 이 노래 알아요? 네 우리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? 별로 하기 싫어요? 그러면 목소리는 크게 하는거에요 대답은 신나게 여러분 노래 불러볼까요? 좋아요 그러면 신나게 노래해요 알았죠? 네 대답 크게 해야되는데 알았죠? 잘한다 잘한다 시작 뚱뚱한 호미 간식을 먹네 콜라 초콜릿 햄버거는 뚱뚱해져 콜라는 이같없지 초콜릿은 나쁘지 조금씩만 식만 먹어요 와 잘한다 와 진짜 귀엽다 교훈이가 뭐 답가로 불러줘야 되는거 아니야? 아이들한테 노래 불러주세요 박수 사랑한다는 그 말 제목이 제가 젊고 그래서 의미가 존경이